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해드렸나요? 이번 주 시장은 투자자분들에게 효도한 한주일지 아니면 불효한 한주였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어떤 향방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 한주였죠. 반간기가 12일이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다행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3만원대에서 출발해 계속 유지하다가 7일 이후에는 1,100만원을 넘었는데요. 4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이 최근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잉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율은 지난 3일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는데요. 해시율은 비트코인 거래처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컴퓨팅 능력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사용 가능한 전력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되는데요.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지난 3월 초까지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으나 업무 어필 시장 폭락 후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잉크립토에 따르면 해시율의 상승이 반드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전반의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한데요. 최근 상승세는 채굴역자들이 반감기 이후 수익성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세 번째 반감기가 이전 반감기만큼 비트코인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AMB 크립토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양적 완화에 나선 가운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양적 경화를 겪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급이 줄어들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전에 급등한 경향이 있는데 한 매체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좋아져 해시레이트 및 난이도 조정 등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채굴불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중반은 되어야 극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3월 폭락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장중 66.6%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크립토프팅에서는 이처럼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유를 알트코인이 달러와 대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방광기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광기 이후 큰 폭의 상승보다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크립토플로브는 5일 암호화폐 사용자 도나이트와 더 크립토라크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방광기 이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재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 2,220명 중 거의 절반인 48%는 방광기 이후 큰 폭 하락이 있었고 26%는 횡부장세, 그리고 나머지 26%는 품복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이와 달리 7일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크립토 브리핑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8% 상승하는 동안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약정 잔고는 38%나 증가했는데요. CM의 미결제 약정은 어제 4억 달러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죠.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러가지 경제적 총리제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적했는데요. 방광기가 지난 이후 비트코인이 어떤 탄력을 받게 될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5만원으로 출발해 잠깐 26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이후엔 조금씩 떨어져서 24만원을 기록했다가 7일 25만원 선을 회복하고 26만원을 넘어섭니다. 4일 뉴스 BTC는 이더리움 시간세트에 208달러 부근을 저항선으로 하는 약세 추세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방향 주 저항선은 210달러 부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더리움이 상승세로 전환되려면 208달러와 210달러 저항선 돌파가 필요한 것으로 제작했는데요. 하방향 주요 지지선은 202달러와 200달러 부근에 만들어지고 있으며 200달러가 무너질 경우 192달러를 향한 추가 후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200달러를 상위했고 4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블록수가 천만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015년 7월 22일 첫 블록이 생성된 후 이날 장중 블록수가 천만개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기록을 수립했는데요. 한편 오늘 7월 출시 예정이었던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0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샤딩 기술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샤딩 체인으로 이더리움 2.0을 직접 옮길 수 없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향방이 앞으로 주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260원대에서 시발한 리플 일시적으로 270원 선은 넘지만 올해 가지 못합니다. 5일 이후에는 계속 260원 선을 기록하는 리플인데요. 리플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에 비해 85% 극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리플이 4월 발표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75만 달러로 전분기 1,308만 달러에 비해 85%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매출이 극감한 주요 원인으로 지난 3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며 리플 가격이 크게 떨어진 후 최근 반대장과 같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3월 검은 목요일 이후 가격 면에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6일 리플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체 중 처음으로 국제결제에 관한 국제표준화 기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이 가입한 국제표준화 기구 ISO 2022는 금융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통신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통신 메시지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사가 스위프트, 비자 등 결제처리 기업과 각국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을 포함하는 이 그룹의 첫 번째 DLT 분석 원장 기술 중심 기업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리플 활동이 일본기 부진에다 실적이 많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원님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 풍성하고 이익한 세트 분석으로 쓰다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